영상 제작단 우리는 고창큐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일로 이곳을 방문했을까요? 비영리단체 우리는 영상 제작단 고창큐입니다.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창큐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은 그 사랑을 나누러 왔습니다. 고창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은 상담, 재활, 의료, 직업, 교육, 자립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사랑을 나누면 기쁨은 두 배 아니 만 배가 됩니다. 우리는 영상 제작단 고창큐 하트지 우리 사랑합니다. 영상을 통해 고창을 담고 그리다 영상 제작단 고창큐 올해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.